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뚜기의 컵파스타 제품을 4개를 가져왔습니다 첫번째로 바지크림이라는게 있구요 볼로네제라는게 있어요 볼로네제 마카로보나라이 있구요 불고기 로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데요 일단 뚜껑을 뜯어서 전자연제에 3초 30초만 들어갑니다 밑에 양념이 이렇게 가라앉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벼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게 조미가 가능하다는게 음! 빨리 말랑말랑해요! 헬레어가지고 먹기 편한 것 같아요. 밖에서 먹기 딱! 오! 치즈! 진짜 맛있어요 소스가! 양이 꽤나 많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대박 대박! 한강 같은 데 가서 매장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야.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먹으면 되겠다. 하트 전문점 가지 말고 집에서 간편하게 먹고 있는 건가요? 됐어요! 저런 명가 중에 돈도 안 되고 짠짠!